이번에는 구조체와 구조체 포인터를 반환해 보겠습니다. 시원의 함수는 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정보를 반환 값으로 얻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름, 나이, 주소를 각각 얻어오려면 항목마다 함수를 만들어야 돼서 비효율적입니다. 항목이 늘어나면 함수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는 함수에서 반환 값으로 구조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함수에서 구조체를 반환하면 데이터를 묶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struct, 구조체 이름, 함수 이름, 괄호 형식으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return으로 구조체 변수를 반환합니다. strcpi 함수의 보안 경고로 인한 컴파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strcpi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h header 파일을 포함해줍니다. 그 다음에 struct, person, 중괄호, 차, name, 대괄호 20, int, age, 차, address, 대괄호 100,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struct, person, get, person, 괄호, 중괄호, struct, person, p strcpi 함수로 p.name의 홍길동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p.age의 30을 저장하고 다시 strcpi 함수로 p.address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을 복사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으로 p를 반환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 person, p1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p1에는 getPerson 함수로 호출한 뒤에 반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printf로 p1.name, p1.age, p1.address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f 5K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름 홍길동, 나이 30,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이 출력됩니다. 구조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하려면 struct, person, getPerson처럼 struct 키워드와 구조체 이름을 함수 이름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 안에서 person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한 뒤에 반환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getPerson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 값을 변수 p1에 저장한 뒤에 printf로 p1의 멤버를 출력해 보면 getPerson에서 저장한 값들이 출력됩니다. 이때 구조체 변수를 반환한 뒤에 다른 변수에 저장하면 반환된 구조체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person 구조체의 멤버가 3개뿐이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체 크기가 커지면 복사할 공간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고 공간이 낭비돼서 비효율적입니다. 구조체를 반환할 때는 구조체 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meloc 함수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뒤에 구조체 포인터를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는 구조체 이름과 함수 이름 사이에 asterisk를 붙입니다. 이렇게 struct 구조체 이름 asterisk 함수 이름 괄호 형식입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return으로 구조체 포인터를 반환합니다. meloc fre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dlib.hheader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getPerson 함수를 structPerson, asterisk, unlockPerson 함수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structPerson 포인터 P에 meloc 함수로 메모를 할당하고 크기는 sizeofstructPerson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trcpi 함수로 문자열을 복사할 때 P 화살표 name 그리고 나이를 저장할 때 P 화살표 age P 화살표 address로 문자열을 복사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Person 포인터 P1을 선언하고 P1에는 unlockPerson 함수로 호출한 뒤에 반환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P1의 멤버를 출력할 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free함수로 P1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름 홍길동, 나이 30,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이 출력됩니다. 먼저 structPerson, asterisk, unlockPerson처럼 반환값 자료용을 구조체 포인터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구조체 포인터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값을 저장한 뒤에 구조체 포인터를 반환합니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unlockPerson 함수를 호출한 뒤에 반환된 포인터를 P1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P1에서 화살표 연산자로 멤버에 접근할 수 있고 값을 출력해보면 앞에서 저장한 값들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unlockPerson 함수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한 뒤에 포인터만 반환해서 사용하니까 구조체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체 변수만 반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메모리의 사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free함수로 해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함수의 반환값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를 만들면 거의 대부분 값이나 포인터를 반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반환 부분은 문법이 복잡하니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인정되어 주신 것을 확인합니다.